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식장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기회를 함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기회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방송에서 함께하고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정말 다양한 인포메이션 정보와 내용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명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멘트가 항상 종목명 매수과 비중 다양한 부분들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네요 어쨌든 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풍부한 내용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토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식은 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오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돈 버는 이야기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머니플로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머니플로우 중에서 오늘은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법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저는 주식을 지금 한 지가 한 15년? 16년 차 되는 것 같아요 15년 16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렇게 좀 숲을 볼 수 있는 예전에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와 제가 10년 15년 넘어가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나무만 봤어요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왜냐면 트레이딩 대회 우승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씩 삐걱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 게 된 게 뭐냐면 아 숲을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숲을 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이제 나무까지 보는 게 5년 차였으면 숲을 보는데 한 10년 차 되더라고요 숲을 보니까 이 숲에서도 이런 숲이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A숲도 있을 거고 B숲도 있을 거고 C숲도 있을 거고 D숲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숲이 이루어진 이 전체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15년 차 되니까 되더라고요 아 주식은 최소한 한 15년은 해야 이 정도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빠르게 건너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뭐 건너서서 그냥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보니 한 15년 차 정도 돼야 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의 내공을 담은 어떠한 그 매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배당만 넣고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할 때 배당 왜 공부해 뭐 수급이 중요하지 모멘텀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했는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배당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배분하는 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돈이 많이 남아서 돈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배당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 잘 나가고 있어요 라는 거죠 물론 돈이 없어도 우리가 잘 지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돈이 있어야 지분을 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과 관련된 종목은 배당 관련해서 조금은 좀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워낙 배당을 많이 주니까 혹은 지지사, 리스, 선박투자회사 등도 사실은 배제하자 자 그러면 이제 배당에 대한 구분을 할 때 배당은 주로 12월 달에 주죠 연말 결산으로 주니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매법에 대해서 갖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성장 기대감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 좀 보자고요 그러면 성장 기대감이 없으면 나중에 수익률이 감소화해서 배당금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 성장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을 보셔야 되는데 수익률 계산 기준은 전년 배당시와 그 다음에 3년간 평년 배당시로 구분이 됩니다 단 배당 수익률 계산은 배당 수익에서는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배당 수익률은 갭 차이에 따른 시장의 주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연배당금 천원을 준다 그러면 1만원일 때 1% 수익구간이 만약에 예를 들면 10% 수익구간이겠죠 제가 100원으로 좀 수정할게요 제가 이걸 천원으로 잘못 오차를 했네요 자 100원을 줄 때 자 1% 수익구간 5천원일 때는 2%의 수익구간이 되겠죠 3300원일 때는 3%의 수익구간이 되고요 2500원일 때는 4%의 수익구간 2000원일 때는 5%의 수익구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밑에 있을수록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무슨 말씀인지에 가시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제가 이걸 100원으로 정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만약 기간이 4%의 수익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배당 수익을 4% 수익을 기대하고 5% 구간대부터 진입한다면 약 25%의 수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4% 때는 2500원이고 그렇죠 5% 때는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관이 들어온다고 쳤을 경우에 4% 구간이 되면 500원의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의 수익기대를 기대하고 2%를 치고 하면 100%의 수익구간이 된다 이 구간까지가 매입법입니다 그래서 총 구분은 4가지로 나뉘어요 제가 이제 이게 15년 노하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테마 및 급등주는요 배당 수익률이 0.8에서 1% 구간부터 진입이 가능해요 왜? 미래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더 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원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 만약에 5000원대다 그럼 진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속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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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이 성장되는 구간은 1에서 2% 구간부터 진입이 가능해요 안정적이며 추세 상승하는 종목은 2에서 3% 구간부터 진입이 가능합니다 배당 수익률로 투자를 두각받는 종목은 3에서 4% 구간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구간이 다 다르죠 테마 및 급등주는 0.8에서 1% 실적에서 지속되는 부분은 1에서 2%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 가능한 종목은 2에서 3%, 3에서 4%대 진입 구간이 가능하다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0.8%대부터 배당 수익률을 보고 계산해서 주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죠 사실 이걸 알고 있었으면 작년도 3월, 재작년도 3월, 작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왜 얘기를 들었냐면 배당 수익률이 5% 넘어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했었어요 아, 이거 잡아야 되는구나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매매법을 갖고 종목을 케이스 바이세로 케이스로 보겠는데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0.8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접근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볼게요 서현이와라는 종목이에요 전기차 섹터 종목인데 전기차 섹터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1.3%가 나와요 배당금을 100원씩 준대요 배당금을 100원씩 주는데 내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전기차 섹터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1% 구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배당금 100원이니까 만 원이 되면 1%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금 1%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좋잖아요 기아, 현대,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할 수 있고 만 원에서도 움직이니까 만약에 1%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지금 접근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7,670원 8,000원 그럼 8,000원에서 만 원이면 7,600원에서 만 원이면 약 이 구간이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배당금 1% 차이지만 3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라든지 혹은 9,500원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에 따라 9,5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아놓고 25%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배당도 주는 데다가 종목도 좋으니까 아하, 주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멘텀이 있겠죠 물론 이 회사가 실적이라는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실적과 안정성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못 가요, 주식은 실적 플러스 안정성이 함께 맞아야지만 급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 로직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인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인 거예요 재밌죠 서현이와를 내가 우리가 만약에 7,000원에 산다면 6,000원에 산다면 만약에 서현이와가 5,000원에 산다면 시장이 올라갔는데 서현이와가 5,000원에 내려왔다 과감하게 직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서 자신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이 빠지면 어때? 내가 이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데다 자신감은 배당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을 배우는 이유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샷377이 황주명력구 전송 가능하시니까 다양한 참여 또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HDC 현대 EP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누군가가 당당하게 종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현대산업개발인데 배당금이 140원이에요 땡큐 배당금이 140원이에요 배당수익이 현재 2.37%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데 배당수익률이 2.37% 3.37% 뭐예요? 땡큐죠 그런데 더 매력적인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1%의 배당을 본다면 14,000원이잖아요 지금 반토막도 안 나와있죠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전 1%까지 간다고 보면 이거는 100%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종목이 140원인데 지금 6,000원일 때 지금 5,900원일 때 2.37%죠 사실 33이면 거의 3%대니까 140원 곱하기 33을 하면 계산하면 되죠 520원, 520원 하면 5,740원 약 5,800원 700원대 내려오면 3%대로 내려와요 자 그럼 이 종목은 5,700원이라 하더라도 5,600원 이 부근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엄지척이 되는 거죠 엄지척 매매법 주식은 자신있게 만약에 5,000원 미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종목은 배당 3%대 이내로 들어오니까 그럼 이 주식이 터라운드에서 이 장대 항목 그런데 왜 장대 항목을 확인하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속력 때문에 속도 때문에 다시 싸게 살려면 5,000원에 사면 되는데 여기서 사시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십니까? 원래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HDC1.2P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은 갑니다 우리가 제일 핵심이 돼야 될 거는 갈 종목은 간다예요 이게 주식에서는 가장 놓쳐서는 안 될 핵심입니다 물론 차량 경량화라든지 이런 게 있고 차트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배당해서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수급 그래서 주식은 3요소로 가죠 어떤 걸로 갑니까? 주식을 확인할 때 3요소 주가 주가라기보다는 시총비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수급 거래량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재료 이것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 수급 재료 재료 제가 봤습니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상한가 같잖아요 G7BNT가 뭐예요 결국은 지금은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대한민국을 자지우지하고 있다고 메타버스 2차전지 계속 가자 메타버스 좀 죽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하죠 메타버스는 미래지향적이라 안 갈 거야 다시 갈 겁니다 메타버스도 어쨌든 간 이건 뭐예요 전기차죠 전기차 제가 봤을 때 전기차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만 있으셔라 다른 거는 단타를 하시든 짧은 구간을 매매하시고 큰 그림을 매수하실 때는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입니다 롯데정보통 보시면 볼까요 메타버스 섹터잖아요 배당금 700원이고 현재 배당수익률 1.89%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당수익률 1.89%인데 만약에 3만 5천원이 되는 순간 이건 배당수익률 2%인데 영업이기 꾸준하게 팍팍 찍혀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죠 영업이익이 찍히는데 2% 수익률 그럼 우리가 1% 수익률이 얼마예요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얘기 드렸죠 지금 메타버스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메타버스 4대 메타버스 영역 플랫폼 최근에 플랫폼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 좀 주춤하죠 거대 공룡에 대한 제재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걸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약세 흐름이 있는데 플랫폼이랑 같이 들어가는 게 콘텐츠죠 롯데정보통 이 콘텐츠는 뭐냐 이 플랫폼을 채우는 내용들이에요 플랫폼을 채우는 내용들은 게임주 엔터주 OTT 관련주 최근에 SBS라든지 관련된 어떠한 영상물 관련된 종목들이 무지막지하게 갔잖아요 왜 플랫폼이니 콘텐츠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게 IT기기죠 IT기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플랫폼 어쨌든 IT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 그럼 IT기기가 뭐 있죠 IT기기 관련돼서는 그렇죠 롯데정보통 VR기계 AR기계 이런 것들이 IT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광고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가 제2의 나스미디어가 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럼 롯데정보통신은 뭡니까 메타버스 섹터 중에서도 VR기계와 함께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비전 VR을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IT기기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럼 메타버스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3만 5천원이 오게 되면 실적 좋죠 품절주죠 거기다가 배당 메리트 있죠 다 이쪽에 어떤 수급 섹터가 모이겠죠 기다리면 가더라고요 그 기다리면 간다는 게 모든 주식에 능통되는 건 아니고 굿 주식에 좋은 주식에 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 나쁜 주식 배드 주식은 간다는 얘기 못합니다 굿 주식만 간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주식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지금 앞서 2차전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2차전제 두 섹터 봤죠 서현이와 HDC 전 데이피 롯데정보통신 뭐예요 이 사이클 안에서만 종목이 예를 들면 철광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지만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광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3,3,2 법칙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아요 3,3,2 법칙 이게 통해야지만 시장에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한다 3년 동안 30%씩 매년 성장해서 2배를 만들다가 서리스 3,3,2 3,3,2 이해가셨죠 그럼 다음 패턴 볼까요 한일 네트워크 한일 네트워크는 메타모스 섹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 볼록체인 사실 이제 그렇게 돼요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개인 투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메타버스는요 계속 메타버스를 이게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뜻이에요 메타라는 것이 초월한 뜻이고 버스가 유니버스라는 뜻이 가상현실에서 쓰는 돈을 가상화폐 해요 그러면 이 사이가 뭐냐 이거예요 메타버스에서 가상현실 그러면 이 매개차가 NFT죠 난 펀저블 토큰 부동산 증서랑 채권 증서 같은 게 NFT예요 이게 있으니까 사실 이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걸 쓸 이거 어디다 쓸 건데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가상현실에서 쓰는 돈이 가상화폐인데 이거를 매개체로 할 수 있는 보증 증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NFT 펀저블 토큰이라고 그러거든요 1대1 등가 제도로 쓸 수 있는 근데 이 NFT가 나오면서 이 NFT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모든 핵심 기술들이 메타버스라는 세상 NFT라는 세상 가상현실 특히 NFT와 FT의 가장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중앙직권적인 암호 기술에서 탈중앙직권적인 암호 기술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앙직권적인 기술이 과거에 보안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 보안 기술은 뭐가 있냐면 여기가 해킹당하면 예전에 농협사태죠 다 해킹당하잖아요 근데 탈중앙직권적인 기술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암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끊어버리면 돼요 그냥 끊어버리면 그 각자의 역할로 돌아간다 블록 같은 개념이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오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다양한 어떤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공부에 대해서는 하단에 QR코드 통해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십니다 오시면 노란토 오프 채팅방에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와 이야기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일 네톡스 메타버스 세트잖아요 배당금 240원 배당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3.96% 이 주식은 떨어져라 이거예요 왜? 배당 수익률 물론 들고 계신 분들 올라가야죠 다만 그냥 배당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없는 분들 혹은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들고 있는 하라카라 하라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남의 피 눈물 나올 때 같이 흘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너무 싫어해서 어쨌든간 배당금 240원을 줍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3.96%잖아요 4% 가까이 줘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12월까지 물려있어도 4% 배당금 줍니다 좋죠 작은 종목인데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4%인데 만약에 우리가 5%까지 간다면 25죠 25 이게 이제 4% 거죠 4% 4% 넘어가는 구간을 볼게요 그러면 1200원에 그 다음에 480원이면 5,000원 6,000원 6,000원 미치면 이 종목은 배당 4%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000원 6,000원 딱 밑으로 내려오면 다 어떻게 해요 반발 매수에 붙는 거예요 지금 어? 이거 4% 수익 구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수익 구간이 240에 33을 곱하면 3% 구간이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빨리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 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20원에 720원이면 3% 수익 구간이 7,900원 나와요 7,900원은 저항이죠 아 이건 3%와 4% 사이의 전쟁이구나 그러면 3%를 바라 7,000 7,000원 아 이 종목은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의 트레일링도 가능하겠네 이런 어떤 로직까지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배당 수익 투자법이에요 배당 수익 투자법 재밌죠 매매는 재밌게 하는 겁니다 유쾌하게 하는 거 자신이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미리 프리뷰죠 미리 접근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세업 메디칼 제업바이오 세터인데 배당금 50원이에요 배당금 50원이고 배당 수익률 1.12% 나와요 자 50원을 준다는 거는 세업 메디칼은 이 5,000원 정도에 있으면 1% 이상의 수익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000원 부분에서 매수했을 경우에는 배당 메리트 때문에 크게 물을 수는 없어요 다시 뭔가가 실적만 받쳐준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뭐 국제 의료기기 만드는 건데 지금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잠시 관심이 덜한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려면 계속 공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차전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등등등 잠시만 2차전지 잠시만 말씀드리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망 4대 5수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 방송 보시면 이게 뭐예요 전극공정이죠 나머지 조립공정 활성공정은 굳이 지금 공부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양극재 관련된 음극재 관련된 전해질 관련된 분리망 관련된 종목을 이슈로 하자 CNT도전제 말씀드렸던 게 나노신소재였고 양극재 한솔케미칼 엄청 가잖아요 음극재 양극재 관련돼서 있고 세음메디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은 안 가는데 제약바이오잖아 제약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아드셋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딱딱딱 나오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대한민국은 신약이 성공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졸증 약이었던 SK바이오 포함에 그거 FDA 삼상승인 받은 거 말고는 FDA 삼상승인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맨날 FDA에 간대 근데 정말로 되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물론 SK쪽에서 지금 또 진행하는 거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을 보자고 그러면 복제약은 쉽죠 시밀러 시밀러라는 것은 비슷한 똑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그럼 특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시밀러 복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로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의료기기죠 이거 마찬가지죠 의료기기는 또 뭐예요 글로벌 의료기기 당연히 땡큐죠 왜 땡큐해요 이 글로벌 의료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글로벌 의료기기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세종 메디칼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게 CDM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DMO CMO DMO거든요 CMO CDO죠 죄송합니다 CMO CDO 위탁 생산이냐 위탁 개발 생산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CMO라고 그러고 위탁 개발까지 개발까지 그런 CDO라고 해서 삼성바이오리직스처럼 우리나라가 여기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이상에서 라이선스 아웃하는 것 삼상까지 가기에는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전조에서 완료가 되고 라이선스 아웃까지 하는 것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세움메디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글로벌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섹터죠 그러면 글로벌 의료기기가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나라 K인증마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의 흐름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 이 종목도 만약에 지금 50원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가적인 관점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2%의 수익을 바라보면 20이죠 2,500원 자 여기가 이제 2% 구간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바랄 수 있으면 이게 5% 구간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본다 만약에 내가 5,000원이면 1%고 그렇죠? 5,000원이면 1%고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50원에서 내가 우리가 주식적인 부분들로 얼마를 더 수익을 볼 수 있는지는 내려갈수록 퍼센트 비율은 올라가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로직입니다 사실은 주식에서는 내가 들어갔을 때 얼마를 볼 수 있는지 2,500원이면 2%죠 그럼 이 주식이 2,500원까지 올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럼 지금 이 5,000원 구간 5,000원 구간에서 2,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겠지만 5,000원 이하부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4,460원이면 지금 1.12%이기 때문에 배당을 위해서 들어온 수급도 있겠지만 이 수급에 대한 로직으로 봤을 때 누군가 기관이라든지 혹은 외국인도 배당을 보고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왜 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배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익여금이 있어야지만 배당을 나눌 수 있어요 이익이익여금이 있어야지만 아무 돈도 없는데 배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했다는 건 뭐예요? 돈이 회사에 유보되어 있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안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당을 하는 기업치고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왜? 배당을 하려면 잉여금이 있어야 되니까 잉여금이 있으려면 결국은 영업이익의 흑자 섹터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 그림에 대한 로직까지도 우리가 연결선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고 매매에 대한 그 그림이 필요할 텐데 하단 보시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받아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정보의 늪에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50 그러니까 제가 결국 종목이라는 것은 들고 있을 때 배신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결과값이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50은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의료기기랑 비슷하죠 의료용품이니까 의료용품보다 의료 손세정제잖아요 그렇죠? 손세정제보다 50이라는 것이 그리고 손세정대라는 부분은 좀 약하죠 관련된 이슈가 별로 없었으니까 본드죠 그러면 이게 왜 제약바이오 세터에 포함됩니까? 본드는 다양한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50본드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확장된 게 뭐죠? 이게 확장 섹터죠 포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죠 삼성테이프라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이슈발로 인한 기타 수요의 증가가 있었고 삼성테이프라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겠죠 갈 수밖에 없겠죠 종목 자체가 그러면 보게 될 때 우리가 배당금을 60원 준대요 그럼 이 종목의 1% 구간 6천원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거고 2% 구간은 굉장히 따봉이죠 조그만 종목이 배당 수익률 2%가 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행 금리가 2% 주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1. 몇 프로까지는 있어도 그러니까 2%라는 것은 작은 종목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그 2% 구간이 어딘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계산하냐 제가 계산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1%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1% 구간이에요 2% 수익 구간이 되는 것은 곱하기 50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2%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2%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3천원 언저리가 되면 2% 수익이 됩니다 3천원이 되면 정말 많은 수급들이 일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투자의 주체와 객체들이 이 종목에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 .3333이겠지만 3%가 되는 건 33입니다 이게 33을 그러니까 배당 곱하기 얼마나면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25를 하면 4% 수익 구간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곱하기 20이 되면 5% 수익 구간이 돼요 그 이상에 대해서 뭐 크게 바를 건 없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금융주라든지 홀딩스 혹은 가스라든지 어떤 인프라 관련된 거 외에는 5% 이상 수익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여기서 어떤 법칙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보시면 자 곱하기가 다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5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에서 4% 수익을 먹겠다고 하는 거는 크게 뭐 수익률이 나진 않아요 4에서 3은 이제 8 차이가 나죠 점점 어떻게 돼요 퍼센트가 적을수록 폭의 변화율이 높습니다 33에서 50은 17이 되고 50에서 100은 50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2% 수익 구간에서 1% 먹는 급등주 매법이 가장 큰 변화를 하고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50이 예전에 3,000원 내려왔을 때 6,000원을 바라본다면 100%짜리가 된 거고 3,000원에서는 매수를 탁탁탁해 왔어야죠 만약에 이 로직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의 어떻게 하면 큰 종목들은 오히려 배당 많이 줍니다 배당을 태보는 3에서 4%를 주기 때문에 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에서 전략적 공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투자법은 오픈되지 않은 투자법입니다 책에 아무 책에도 없어요 제가 저거 말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수분들은 얘기 안 하죠 왜? 이 좋은 거를 그런데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오픈한 겁니다 그러면 50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3,000원 자리가 오게 되면 이 주식은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엄청난 수급이 달라붙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몰려들 겁니다 수급 자체가 다음 한번 볼게요 제놀루션까지 보고 이제 코스피와 코어 스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리콘 소재역 기대감 지속인데 제놀루션은 이것보다는 배당 수익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2.12%인데 이 차트를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놀루션을 떠나서 이 주식이 내려오고 바닥 짓고 돌아서는데 배당 수익률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계산해 볼게요 내가 350원을 준다 그럼 이 주식의 1% 목표 수익률은 3만 5천 원이겠죠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2% 수익률은 곱하기 50이니까 16,525니까 17,500원이 되겠죠 100% 수익률하죠 2%에서 1%대 수익 먹는 게 최고입니다 3%대는 33을 곱하죠 만약에 3%대 매수한다 최고죠 그럼 얼마냐 33을 곱해야 되니까 350에 33이면 1050원에 1050원이니까 11,550원 12,000원 자리 이 자리가 내려오면 굉장한 자리가 되겠죠 대신에 이 11,550원에서 17,500원이 될 때는 약 50% 수익이 나죠 여기는 100% 수익이었는데 여기는 50% 수익이 나죠 이런 차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4% 수익 구간이 됐을 경우에 4%는 얼마에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25를 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체가 350에 25를 곱하면 또 얼만큼이 내고 이게 한 25% 정도 20에서 25% 수익이 날 겁니다 이게 로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널루션은 좀 크다 싶으면 3% 수익 구간에서 2%를 수익을 내든 가장 좋은 건 2% 수익 구간에서 1% 수익 구간이 가는 겁니다 그게 100%짜리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그러면 50%의 수익은 보장된다는 얘기 보장이라는 표현은 안 되죠 50%의 수익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주식이 돌고 돌면서 우리는 주식에 대한 어떤 상승 패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대신에 이 전제는 뭐예요 딱 3가지 요소 자 2차전지 자 2차전지에 조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소입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와 2차전지의 공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 아세요? 자율주행입니다 나중에 이게 자율주행에서 메타버스와 2차전지의 교집합이 발생해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서 기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은 거 많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철강주랑요 음식료주는 저평가된 거 많아요 갑니다 가요 하이트진로 저평가되어 있죠 사실은 하이트진로가 여름에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이트진로 갈 준비 딱 한 거예요 배당수익률 좋고 자 우리 대한민국에 진로 가자 딱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코로나 맞았잖아요 코로나 다시 더 확대되면서 결국은 2인까지 됐잖아요 6시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료 관련된 부분이 약세 흐름으로 바뀌었죠 근데 나중에는 다시 포스트코로나로 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좀 슈퍼사이클 안에 있는 것들은 50에서 100% 혹은 200%, 300% 슈퍼사이클이 아닌 음식료는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20% 수익에서 마무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서의 루틴이자 흐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특히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니까 그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와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양한 부분들 특히 정보에 대한 부분들 선별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별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 코스피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3300 때 다들 4500 외쳤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 혼자 푸 이렇게 외쳤을 때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채널형 얘기 드렸어요 제 방송 보시면 그냥 급락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되돌려 보시면 됩니다 채널형 하락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상승하락 상승하락 하면 채널형으로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최초일걸요 이 이야기를 지금도 채널형 하락을 얘기하는 부분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채널형 채널형 이렇게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채널형 하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채널형 하락은 왜 급락이 안 나오냐면 시장이 이 자리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과요가 지켜주는 거예요 원래는 급락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급락이 안 나오는 게 이 세계가 돌아가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널형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나오다 보니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에스키아이닉스가 한 번 무너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무너졌죠 지금 삼바랑 삼성바이오릭스랑 셀티디온이 버티고 있죠 그럼 셀티디온은 미리 무너졌고 근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버티는 이유가 실적과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이 코스피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 무슨 종목을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200종목은 200종목 중에서 100위권 밖에 게 좋을 것 같아요 100위권 밖에 왜냐하면 시총이 너무 높은 종목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혹은 코스피 200외 여집합을 하는 게 좋겠죠 코스피 종목은 아직도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무슨 장이냐면 개별장이에요 즉 시장에서 총 높았던 종목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에 유통자금이 많이 없는 게 어떤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경제용을 기억하셔야 되죠 처음에 우리가 경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그랬죠 즉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리 빨리 인하시켜요 그래서 대출금리 떨어뜨려가지고 돈 갚는 걸 조금 늦춰줍니다 혹은 좀 줄여줘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대출금리를 낮아줍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혜택을 주는데도 안 된다 그때가 이제 양적 완화 돈을 풉니다 25만원씩 30만원씩 40만원씩 이게 양적 완화 세 번째는 뭐예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은요 그렇죠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돈을 다 주고 나면 이때는 금리 인하에서 내가 100원 있던 사람한테 100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100원을 유지하는데 여기다가 대출해서 110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양적 완화는 이건 갚아야 될 돈인데 양적 완화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30이 된 거야 20에 대해서는 보너스니까 그러니까 120 플러스 10이겠죠 20을 그냥 준 거니까 20은 어차피 나중에는 해결돼야 될 거 아니니까 그럼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 120에서 원래 100 있던 사람한테 계속 줘야 되는 돈을 슬슬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는 자금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매달 20씩 10씩 줬다면 이 부분을 줄입니다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넣어야 돼요 양적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양적 축소가 아니죠 금리 인상을 합니다 다시 혜택을 줄여요 2단계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단계거든요 사실은 특히 두 번째 금리 인상 때 그 다음에 양적 축소를 하죠 이게 5단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주는 돈을 줄인다는 얘기죠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에 대한 로직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아직은 테이퍼링이거든요 주는 돈을 줄여준다는 거는 시장에서 시총 높은 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돈이 막 풀리니까 그 돈이 막 가면서 쏟아지니 시총 높은 게 툭툭툭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테이퍼링은 뭐예요 주는 돈이 줄어드니 이제는 이 돈을 갖고 예전에는 예를 들면 좋은 걸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시총 높은 걸 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경제예요 근데 지금도 막 4천포인트 5천포인트를 왜 외치냐고요 테이퍼링인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저도 제대로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정상적인 구조 상황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시장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테이퍼링 상황에서 돈이 조금씩 풀리면 어떤 주로 간다 개별 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꿈을 갖고 가서 내가 큰 종목을 들고 가서 내가 인생 역전해야지 이제는 그 상황은 어려워요 대신에 작은 종목은 아직도 돈을 풀고 있으니 작은 종목 중에서 이제는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이때 개인들이 수익 보기에 더 쉽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 코스닥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갈 거냐에 대한 로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코스닥 중에는 지금 딱 두 가지 쌍두마차가 있죠 엔터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게 쌍두마차예요 여기는 엔터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많이 못 갔어 시장은 이게 쌍두마차인데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CJ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했던 CSR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이게 못 갔습니다 그럼 시장이 시장이 수납매가 될 건 제약바이오는 지금 여기에 셀트리온의 스퀘어 셀트리온 이영재죠 큰형은 저기 코스피가 있으니까 그럼 셀트리온 이영재와 그 다음에 여기 HLB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이영재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HLB가 올라가 있으면 다시 시장을 유지시키려면 어디가 가야 돼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채널형 하락보다는 이거는 지금은 자금이 아직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중에 작은 점으로 갈 거고 채널형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견조한 의무를 보인다 오히려 이건 아까 코스피리 차트를 보려면 이런 식으로 되어졌어 채널형 하락으로 근데 코스닥은 물론 단기적으로 급락이 뻥 터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 바닥형 차트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저점을 언젠가 깨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차트죠 아직은 채널형 차트라고 하기에는 아직 뭔가가 어설프죠 채널형 차트가 안 나오죠 이건 뭐예요 아직은 시장의 자금은 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늘 크게 이제 제가 배당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보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배당도 그냥 배당을 많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정확한 기준과 룰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당을 준다라는 개념에서 배당을 잘 주는 종목 중에서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기억해봅시다 첫 번째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안정성이 확보된 배당 종목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라든지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런 쪽은 배제를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선박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배제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거는 미래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0.8에서 1% 수익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적이 좋아지면 1에서 2% 그럼 2%에서 1% 수익만 나도 여기가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에 3% 3에 4% 이렇게 구분을 들이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분색을 하면서 코스피가 채널형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즉 급락보다는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만약에 배당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룰란 종목 코스피 200개 중에서는 101위부터 200위까지 그다음에 오히려 코스피 200에 제외된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엔터 섹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제가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채치 황주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강하게 응원합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항상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기준 오늘은 배당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배당 투자법 우리가 언제 접근해야 될지와 어떻게 수익내야 될지를 항상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많은 공부 또 정확한 공부하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